일반 터치패드와 마찬가지로 두 손가락을 사용해서 스크롤을 하실 수 있습니다. 상하 스크롤이 동작하고 이처럼 좌우 스크롤도 동작을 합니다. 웹브라우저에서 동작하고 엑셀과 같은 프로그램에서도 동작합니다. 현재 퓨전 키보드의 스크롤은 일반 마우스의 스크롤 동작과 유사한 방식으로 동작합니다. 스크롤이 보다 자연스러울 수 있도록 퓨전 키보드는 여러 장치를 추가하여 일반 마우스보다 더 자연스러운 스크롤을 하실 수 있습니다. 좌우 스크롤 할 경우에 한가지 주의하실 점은 터치 영역의 리턴키 시작점까지이기 때문에 이전 포인트를 리턴키보다 안쪽에서 시작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줌인아웃의 경우 퓨전 키보드는 컨트롤 플러스 마이너스 키를 보냅니다. 노트북 4장 터치패드에서와 같이 부드러운 줌인아웃과는 약간 다르게 동작합니다. 줌인아웃은 컨트롤 플러스 마이너스가 동작하는 웹브라우저와 문서 작성 프로그램 등에서 동작을 합니다. 한가지 팁은 워드나 엑셀 같은 MS Office의 경우 컨트롤 키를 누르고 스크롤을 하면 부드러운 확대 축소가 가능합니다. 또한 크롬과 같은 웹브라우저에서 이점으로 좌측 혹은 우측으로 쓸어내리면 이전 페이지로 가거나 다음 페이지로 전환이 됩니다. 3점 혹은 4점 터치로 쓸어내리면 미션 컨트롤 창을 보여줍니다. 다시 쓸어내리면 돌아오죠. 이 상태로 다시 3점 혹은 4점으로 쓸어내리면 바탕화면으로 가기가 됩니다. 윈도우 기기에서 3점과 4점은 동작이 동일합니다. 3점을 터치한 채로 좌우로 이동을 하면 태스크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보통 Alt키를 누른 채로 탭을 여러번 누르는데 이를 대체할 수 있는 기능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흔히 자주 쓰는 동작은 이전 앱 열기입니다. 보통 Alt, 탭을 사용하는데요. 퓨전 키보드에서는 그냥 3점으로 좌측 혹은 우측으로 쓸어넘기면 됩니다. 좌측이든 우측이든 동일하게 바로 이전 앱을 열어줍니다. 다른 앱을 참고하면서 작업을 할 때 매우 편리합니다.